안녕하세요 레드트랙 입니다 오늘은 로직에서 작업하실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버스의 시작번호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로직에서 로직 내장 가상 악기를 실행 하면요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인서트와 샌드 이펙트를 적용해 줘요 이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게 필요 없을 때는 매번 이렇게 불러 온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다 지우거나 아니면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서 애를 누르고 또 이걸 누르고 이런 식으로 지우시는데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악기를 불러올 때 여기 있죠 얘를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 있죠 얘를 누릅니다 자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지금 여기서 불이 들어온 항목들은 제가 악기를 불러올 때 이렇게 다 불러온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 이게 꺼져 있다 예를 들어서 얘를 꺼 볼게요 얘를 끄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빠져 있죠 이번엔 둘 다 꺼져 있을 때는 악기만 불러올게 됩니다 그래서 로직 내장 가상악기를 불러올 때 얘네들이 필요 없다 그러시면 이렇게 다 끄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켜거나 이렇게 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영상의 메인 주제인데 로직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샌드 번호를 보시면은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2번 3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나는 작업을 할 때 이 앞부분의 번호를 내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들 여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바꾸고 다시 얘를 또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니까 편리하게 자동으로 시작되는 버스의 시작번호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클릭해 볼게요 보신 것처럼 8, 16, 24 이게 쭉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버스의 시작번호를 8 위쪽으로 할 건지 16 위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24 위쪽으로 할 건지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24로 바꿔놓고 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자 아까와 다르게 지금은 26, 27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버스 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버스의 시작번호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